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43강이고요. 오늘은 이제 동격에 되십니다. 동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더 팩트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데 동격입니다. 사실이 뭐냐? 바로 that he is honest. 이게 사실이란 얘기죠. 그가 정직하다라는 사실은 그죠? 이게 주어입니다. is known to everybody. 알려진 거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에 the thought 다음에 occured to me죠? 그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that이 나왔네? 이때 이 that도요. 그쵸? 앞에 있는 이 thought의 동격의 that입니다. 이렇게 동격의 that이 떨어져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I might be mistaken. 내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패턴 문장 보시면. 자 호프죠. 희망인데 어떤 희망이에요? 동격에 되시죠? that he may recover. 그래서 그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그죠? is very faint 이에요. 그러니까 희박하다. 그렇죠? 이게 희박한이라는 뜻입니다. 희박한. 자 그 다음에 the thought 다음에 또 동격이 되십니다. 그가 그를 도울 것이라는 그 생각이 주었대요. 그에게 뭐를? college. 용기를 주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ou have no idea. 너는 잘 모르는데 뭘 모르냐? 이것도 동격입니다. how anxious we have been. 그렇죠? 얼마나 걱정해왔는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걱정해왔는지 너는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전혀 모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his fear. 이것도 이제 동격이죠. 예. 여기 이제 두려움에 대한 동격으로 대절이 온 겁니다. 그래서 that things may go long. 그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의 두려움이 as no foundation at all. 그렇죠?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no foundation 이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no doubt. 나는 의심이 없죠. 근데 어떤 것에 대한 의심? 이것도 동격이 되시죠? he is a man of character. a man of character은 뭐 인격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인격자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there remains the question. 그렇죠?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질문이죠? 동격이죠? 왜 그가 그것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 의문. 그렇죠? 그런 것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I was in mortal field. 여기서 이 mortal은 죽음의 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심한 공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심한 공포 속에 있대요. 또는 어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 뭐 특히 둘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 last he should seem인데 여기서 이 last 다음에 last는 여기 부정어가 껴있잖아요. 이거는 뭐뭐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드릴게요. 뭐뭐 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않을까 하는. 그래서 그는 나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심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형이 좀 쓰여요. 예문 하나 더 드리면은 he is 다음에 여기는 지금 mortal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기에 constant feel. 그렇죠? constant feel은 뭐겠어요? 아주 지속적인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last가 붙어요. last 다음에 더 뭐 스캔덜. 그죠? 스캔덜이 should, should, 항상 last 다음에 이렇게 should가 나옵니다. should come to right. come to right. 그죠? 아주 계속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뭐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스캔덜이 이렇게 come to right니까 아주 드러나는 거죠. 그죠? 드러날까 하는 그런 지속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런 문형도 있다는 거 좀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갑니다. 디모크라스죠. 디모크라스. 이건 이제 민주주의죠. 자, 민주주의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아, 바로 맥심. 어떤 격언이죠. 어떤 격언이에요? 동격에 대시죠? 모든 사람이 아, 이꼴. 그 동등하다라는 그러한 이 어떤 격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이 question,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의심은 때때로 comes to my mind. 내 마음속에 그 의심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어떤 의심이에요? whether, 이하가 이렇게 뒤에서 그쵸?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바로 그게 그쵸? it was worth the effort니까. 아, 그것이 뭔가 이렇게 노력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쵸? 노력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그쵸?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이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심. 그쵸? 그런 어떤 질문이 때때로 내 마음에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t은 가주어죠. 그쵸? 그리고 진주어가 to answer부터가 진주어가 되는데 아, 대답하는 게 어렵대요. 너의 질문에. 근데 그 질문은 뭐예요? 동격의 why절이죠? 왜 내가 그것을 했는지에 대한 너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her impassive face. impassive는 이게 이제 impressive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표정한 이에요. 무표정한 얼굴이 gave no sign. 어떤 표시를 주지 않는데 어떤 표시? 동격의 대신입니다. 바로 그녀가 들었다라는, 들었었다라는, 뭐를요? 그 대화를 들었었다라는 어떤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예.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xercise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걸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his eldest daughter. 그의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딸이죠. 딸이 look은 보다가 아니라 보였다죠. 그쵸? 거의 뭐처럼 보였어요? 늙은 것처럼 보였죠. 뭐만큼? as is one급인데 뒤에만 해석되죠? 그 자신만큼 늙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쵸? 예. 그리고 그리고 betrayed. betrayed는 여기에서 배신하다의 뜻이 원래 기본적인 뜻이지만 이 betray하게 되면 드러내다죠. 드러내다. 그쵸? 예. 얘가 두 번째 동사고. 첫 번째 동사입니다. 뭘 드러냈어요? 사실을 드러냈죠? 어떤 사실을 동격의 대신해요. his real age. 그의 진짜 나이가 was more than his apparent age죠. apparent는 겉보기로 드러난 거죠. 외관상 나이. 그의 외관상 나이 이상이라라는 그 사실을 드러낸 거죠. 그쵸? 그래서 그의 가장 나이가 많은 딸이 그 자신만큼 늙어 보인 거예요. 아, 이게 참 슬픈 현실이네요. 그리고 드러낸대요. 뭘 드러냈어요? 사실을 드러냈죠. 어떤 사실? 그의 진짜 나이는 그의 겉보기의 나이보다 더 많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irst of all.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먼저 윙컨의 커리어는요. 그쵸? 핏, 뭐, 뭣에 맞다죠? 핏 of popular. 인기 있는 미국적 신념에 들어 맞아요. 그쵸? 근데 그 신념은 뭡니까? 동격의 대시죠? 모든 소년들이 can dream, 꿈꿀 수 있는. 그쵸? 뭐가 되는 것을? becoming present. 대통령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다라는 그 인기 있는 미국적인 그런 신념에 들어 맞는다는 거죠. 링컨의 커리어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은요. that we can state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이제 대절을 주어로 하는 거네요. 그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진술할 수 있는 거죠? 그 목적을,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서? in a thousand definition 그러니까 천 개의 정의로 천 개의 정의로 교육의 목적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전체, 그쵸? 요것이 이제 주어죠. 이것이 does not alter. 바꾸지 않는데요. the fact, 사실. 어떤 사실이에요? 동격의 대시죠? 즉, 그 교육이라는 게 그쵸? 가지고 있다는 거. 뭘 가지고 있어요? 아주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쵸? 이러한 사실을 바꾸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또 대신 나왔죠. 요 대신은 또 요 동격의 대시랑 두 개가 지금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또 다른 정의들이 그쵸? 이것에 의존한다는 거. 그쵸? 예. 그래서 교육이 아주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다른 정의들이 바로 이 정의에 이것에 그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쵸? 예. 넘어갑니다. 자, The idea of flying. 난다는 생각이죠. 난다는 생각이 이것이 has been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죠. 자, 언제부터? from very early times. 매우 초기 시기부터. 그쵸?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 나오는데 이때 가주어죠? 그리고 대기의 진주어입니다. 자연스럽대요. 대디아의 내용이. 자, 대디아가 또 삽입된 거죠. 대디아에 보시면은 요 왼전이. 그들이 봤을 때죠.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공중으로 날아가서 봤을 때 그 새들이 아, 새들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되겠죠. 사람들이 should you get the idea 생각을 얻었을 거래요. 어떤 생각? 동격이 되시죠. 인간이 might be able to do the same 같은 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같은 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됐을 것이다. 새들이 아는 것을 봤을 때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은 톨스토이죠. 톨스토이가 오브젝트 투 했대요. 뭔가에 반대를 했대요. 뭐에 반대했어요? too much cleanliness이에요. 그러니까 too much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청결해지는 것. 여기에 이제 너무나 많은 청결함에 반대했어요. 자, on the ground 대시자 대디아라는 이유로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to be too clean 너무 깨끗해지는 것은 뭐의 배지다? 표시죠. 배지는 클래스 개급이죠. 계급의 표시라고 표시라는 이유로 너무 청결해지는 것에 반대했어요. 그쵸? 당시에는 뭐 씻을 물도 없고 그쵸? 예, 그랬는데 이제 논많고 그런 사람들은 잘 씻었겠죠.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요즘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한 걸로 에이트 쇼 에이트 쇼 라는 게 있거든 에이트 쇼 그래서 이제 8층으로 돼 있는 그 층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살거든요. 그 사람만 맨날 식수로 목욕을 하는 예,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넷플릭스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좀 봤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보시면 1 is only the rich 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강조용법이죠. 예, 아주 부자들만 부자들만 can afford 예요. 여유가 된다는 거죠. 시간과 돈 의 여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할 씻을 바로 그들의 몸을 그리고 쉬프트 쉬프트는 뭐예요? 바꾸는 거죠. 예, 씻고 바꾸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리넨이죠. 리넨은 옷입니다. 옷을 자주 바꿀 그러한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부자들 뿐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번 보시면 자, whole conviction인데 이게 conviction 신념이고 whole이 전체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전적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적인 신념 내 삶에 전적인 신념 이제 last upon 이에요. 어디어디에 이렇게 놓여있다는 거잖아요. 어디 위에 신념 위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념 동격에 되시죠? 외로움 이라는 거 그렇죠? far from being a layer and curious phenomenon 이건 괄호 닫아야겠죠? 뭡니까? 아주 드물고 그런 아주 그런 호기심 많은 그러한 현상 현상 들이 아니라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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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피클리오는 특유의 이런 뜻이죠. 나 자신에게 특유하고 그리고 또 다른 외로운 사람들에게 특유한 그런 외로움 드물고 이렇게 뭔가 큐리오스한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나 자신과 몇몇 또 다른 외로운 사람들에게 특유한 그러한 외로움은 그쵸? 이제 동사 나오죠. 바로 중심적이고 불가피한 사실이래요. 그쵸? 뭐에? 인간 실조네. 아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신념 위에 내 삶의 전체 신념이 전적 신념이 거기에 놓여있다는 거죠. 되셨죠? 오늘도 우리 43강까지 끝났고요. 이제서야 명사절이 끝났네요. 제가 그동안 좀 이사도 하고 상당히 좀 많이 바빴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아주 스피디하게 쭉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